이름 세자를 외쳐주시기 바랬죠? 하나, 둘, 셋!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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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박경희! 트와이롱, 박현씨가 예약하셨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방을 촬영했고 제가 필드폰을 촬영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끝날게 되셨고요. 박현씨와 함께 지금 T.A.C에서 T.A.C에서 잠시만에 영화를 찍고 오셨어요. 그 필름이 어디서 수공된다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형도 작업하고 있는데 가을쯤에 얼굴 많이 탔다. 2년 간만에 형이 형 작업하고 걱정을 얘기해주셔도 되게 많았어요. 많은 제품 아시잖아요. 우리의 곡들도 많이 가지고 이번 앨범 10년이나마 기대하셔도 될까봐요. 너무 말이 많이 안되니까 박현씨한테 마이크를 건네. 여기도 가주세요. 이쪽도 가주세요. 아 진짜 너무 반갑고요. 여기도 가주세요. 여기도 가주세요. 여기도 가주세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무대가 되게 오랜만이라서 네. 아 떨리고 좋네요. 여기도 가주세요. 여기도 가주세요. 여기도 가주세요. 진심으로 오늘 정말 축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 나 발 떨린다. 그걸 거기 감사드립니다. 나 발 벗고 너무도 이렇게 와주신 것만큼 우리 BJJJ님 많이 성원해주시고 많이 관심과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무대에 언젠가 같이 살지 않으세요. 오우 ~! 여러가지 노래를 신청했었는데 제가 앨범 준비하는 거라고 새로운 노래를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새로운 노래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 네 알려주세요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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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고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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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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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